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일장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일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이라는 단어와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속에서 헬라어 표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삼낮 삼밤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낮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의 빛이 하늘에 비추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번의 밤은 세번 어두움이 하늘에 덮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라 그리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라 자 이 큰 광명은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태양이 하늘에 세번 뜨고 달이 하늘에 세번 뜨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해지는 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달력을 그려보겠습니다 수 목 금 토 일 자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해질 때의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요 무덤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요 세날이 3일 들 네 원문대로 보면은 3일들입니다 3일들 그리고 요기 일요일이 바로 후 다시 말해서 애프터 3일들 후에 3일들이 보이시죠 3일들 후에 부활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애프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메타입니다 메타입니다 메타의 기본 의미는 비 욘드 입니다 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만 하구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력을 그릴게요 수 목 금 토 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제 3일 에 부활하리라 자 앞페이지로 잠깐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기수입니다 여러분 기수와 서술을 아시죠 기수는 영어로 cardinal number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복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수 그런데 마태복음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제 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요것은 서수 단수죠 서수는 항상 단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ordinal이라고 하죠 ordinal number 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일요일을 제 3일 아이씨 제가 또 3일 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제 2일 이란 의미죠 금요일은 제 1일 자 그러면 목요일이 제 7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제 6일 이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요한모금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중 넷째 날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날이 우리가 넷째 날이라고 보는 것은 어 옳지 않습니다 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날이 물론 주일 중 넷째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날 모든 일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바로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은 제 7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제 3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큰 안식일이었던 이 목요일을 중심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오 원문을 보시면 그레이트 세베스인데요 이 날은 토요일보다 더 그레이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주간에 이 큰 안식일이 목요일에 있으므로 이 날이 제 7일이 되고 이 안식일 중심으로 봤을 때 일요일이 바로 제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제 3일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간은 마간은 3일 후에라는 표현만 사용하였습니다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3일 동안 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서수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서수만 사용했고요 마가는 기수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기수만 사용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와 누가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고요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Son of God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왕권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제3일이라고 표현했고요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요하는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모든 표현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니까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알게 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56절에 이 안식일은 개명을 조차서 쉰 안식일인데 바로 아비벌 15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